블루님과의 대화를 한번 아 아니에요 매번 죄송스럽죠 매번 죄송스럽죠 제가 블루님 이러니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젠 잘 들어가셨나요?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네요 역시 친절하신 블루님이에요 늘 제 방송에 찾아오셔서 고마워요 예 이렇게 뭐라고 아니에요 이러시고 요런식으로 한번 해보면 웃길 것 같네요 재미있어서 가는건데요 지금은 뭐하시나요 아 핸드폰 고치셨나? 아잉컴으로 하고 계신건가요? 예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분은 모르시겠죠 아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셨나? 아 약속이 있어서 아 이 시간에요 어디가요 예 나갔다 와야 합니다 아 그러군요 예 저 말씀하시죠 자전거 아 맞다 자전거 좋아하신다고 했죠 예 헤헤 이렇게 자 실은 지금 방송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실은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도 없어서 새로 헤헤헤 없어서 쏘합니다 예 아예 아 왜 이런거는 공개하고 원래 해야되는건데 제가 예 자 나오셔도 괜찮은가요 아 제가 들어가고 아 들어오시는건가요 싶은데 아 네네 예 예 예 자 가끔 이 이렇게 출연 부탁 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출연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식으로다가 예 예 자 나중에 유튜브로 시청 해 보 해 보시구요 예 예 이런식으로다가 좀 깔아주는거지 뭐 예 헤헤 예 아 맞다맞다 핸드폰 물어봐야죠 핸드폰 고 치 셧나요 핸드폰 고치셨나요 원래는 핸드폰은 고치셨나요 역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핸드폰 예 자 블루클이에요 블루클 예 제 멘트는 뭐 제가 얘기도 하고 아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짤리게 예 들어오신 분 아무도 없네 아 아 들어갔다가 아 들어갔다가 나가신 분은 없어 어 요렇게 해놓지 뭐 그러면 요런식으로 예 헤드폰은 고치셨나요 물어봤는데 거거는 아직 답변이 없으시네 자 이쯤에서 다른 분으로다가 옮겨 타볼까 응 다른 분과 한번 대화를 해볼까 아 아 다른 분이 핸드폰이 고장 났어 아닌데 핸드폰 고장 났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라면 I'm sorry 예 미안해요 예 자 또 시청자분들을 기다리면서 이런 컨텐츠 하는 거 뭐 나쁘지 않지 뭐 예 자 블루클님은 잠시 있고 예 자 아 아 죽방님도 계시는구나 여기서 예 아 잠깐 잠깐 다시 어 요거 하고 예 자 녹화 버튼 끄고 다른 분으로 또 넘어야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은 어 EDS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아 방송 EDS 예 아 아프리카에서도 EDS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매일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